마 마 마 토 미 앤 마리안 사실 넌 저녁 별 나라에서 왔어 유인 플라닛 유스토피아 챔피언 그 매달까지 단 1등 선수였어 점점 잘나고 커진 널 더 이상 담을 수 없었던 행성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했던 널 내가 데려온 거야 내게 특별한 힘이 어떤 걸 알겠으니 넌 역해지고 목적이 좀 더 강해지겠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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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널리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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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널리안 거듭한 어둠소 비밀처럼 떠오르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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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 마 토 미 앤 마리안 가이드b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